신입받아나요. 인성교육이고 뭐고 요즘 애들은 재미없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걸 들어서 하냐. 요즘 애들이 재미코드가 굉장히 강해요. 무기력한 건 사실은 선생님 수업이 무기력한 거예요. 애들이 재미없으면 응답을 하네. 좀 이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재미를 추구하는지. 그러니까 안경도 이정도 써주고 지시봉도 경돈 돼야 돼. 애들끼놀때도 금들지 않아요. 그냥 귀에다가 5, 3명때까지 문득이 저녁에 웃어요. 지금 망. 이건 풍성으로 느낌이에요. 비싼 12,000원은. 다이소일을 벗어나면. 다이소일을 벗어나면. 마이크. 검색하시면 나오고. 아 이것도 못드렸다. 야, 이제 수신 났다. 아직도 수신 났다. 오는 건 변수기. 이거는 아마존 닷컴에서 수입한 거.